천년 9차례 신비로움을 고의 간직한 경상북도 김천 청암사에서 조선숙종의 왕비 2년왕후 보기식이 성대하게 재현됐습니다. 청암사는 지난 2일 보광전 앞마당에서 2년왕후 보기식 재현과 2년왕후 애니메이션 상영,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5회째인 2년왕후 보기식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 주지 상덕스님, 김충섭 김천시장, 민권기 영흥민시 대종회 부회장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상덕스님은 폐위된 후 청암사에서 머물렀다가 보기된 2년왕후와의 인연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고품격 관광 프로그램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2년왕후 보기식을 재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